네 여러분 테크 리뷰를 하는 치중몬키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LG 벨벳폰을 써보니까 몇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걔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은 갤럭시 노트10입니다. 그래서 이거 대비 벨벳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벨벳에서도 그런 아쉬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.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소개 드렸지만 블루투스 오디오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입니다. 그래서 갤럭시는 S8부터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저는 이렇게 이제 똑같은 블루투스 오디오 디바이스가 두 개씩 세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은 걸 써야지 좀 싱크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같은 걸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빠른 설정에서 미디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 모델은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두 개 이제 각각 볼륨 조정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제 사운드 재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빵빵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야외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좀 넓은 공간에 이제 좀 떨어뜨려서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뭐 하나만 들을 때보다는 확실히 볼륨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빵빵하게 그런 느낌 이제 현장감 있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럼 벨벳은 기본적으로 이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벨벳의 그 LG 폰에 있는 그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가진 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LG에서 나온 그 블루투스 오디오 앱인데요. 그 LG에서 나온 블루투스 오디오 기기만을 지원을 합니다. 그것만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가 가능을 해서요. 제가 이제 중고로 똑같은 그 LG 블루투스 오디오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쓰는 이제 아이리버에서 나온 사운드 드럼인데 얘도 뭐 상당히 음질이나 음향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요건 이제 3W짜리인데 요거 두 개는 이제 각각 20W짜리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그 이제 빵빵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LG에서도.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그 애플 계열에서 나온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어 듀얼 기능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 벨벳폰에서 그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제 듀얼로 감상하려면 일단은 LG 오디오 블루투스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서 까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시행을 해보면 어 일단 제품 연결하기가 나오고요. 제품을 연결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요 아이콘이 듀얼 플레이 설정입니다. 그래서 일단 하나가 연결됐고 다른 디바이스의 어 그 블루투스 버튼과 음향 줄이는 버튼을 두 개를 같이 눌려주면 이제 준비가 되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을 해주면 듀얼 플레이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.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레오 모드가 있고 트윈모드가 있는데 뭐 트윈모드는 이제 동일한 음량을 들려주는 거고 스테레오 모드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어떤 그 한쪽이 나왔다 한쪽이 안 나왔다 이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스테레오 모드가 뭐 그렇게 썩 음 듣기 좋게 이렇게 해주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트윈모드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듣는 게 조금 더 뭐 감상을 하시기에 깔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음악 앱을 이제 해서 실행을 해보면 뭐 괜찮은 품질로 이렇게 네 방금 그 LG 벨벳폰에서 화면 녹화로 제가 그 했는데요. 그 블루투스 오디오 듀얼 블루투스 오디오로 이렇게 녹음된 걸 들러보니까 조금 하울링이라고 그래야 되나 에코가 좀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괜찮게 잘 들렸습니다.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편에 여기 보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한 연락처나 바로가기 등을 추가가 가능한데요. 뭐 다른 기능보다도 저는 이제 그 연락처를 바로 연동을 해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그 전화 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추가해주면 추가해서 연락처를 설정을 해놓으면 뭐 전화번호 검색을 해서 통화를 누르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를 비워놨는데 이쪽에 이제 팀원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그 전화 걸기, 바로 걸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. 네 벨벳 이전의 LG폰 같은 경우는요. 플로팅 바라고 해서 갤럭시의 엣지 패널과 유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. 우측에 보시는 이걸 눌러보면 여기 뭐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그 화면 캡쳐나 다양한 바로가기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. 네 방금 보셨던 화면이 V30에서 플로팅 바를 사용하는 화면이었고요. 구글 플레이에서 엣지 패널로 검색을 해보시면 엣지 스크린이라는 앱이 몇 개 뜹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엣지 스크린 S10 1 UI라는 앱이 뭐 UI나 이런 부분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보시면 처음에 이제 엣지 서비스 온오프가 있는데 이걸 온으로 해주시면 여기 우측에 이렇게 엣지 패널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기본 설정은 뭐 몇 가지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설정을 통해 가지고 뭐 에디팅을 해주시면 뭐 연락처만 설정할 수도 있고 연락처 같은 경우는 갤럭시보다는 좀 더 많은 수가 들어가서 뭐 저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뭐 벨벳폰을 쓰시더라도 갤럭시의 유저 인터페이스랑 유사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 오늘의 테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덱스 모드와 유사한 게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상세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